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존이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불 한 번만, 불 한 번만. 정말 실망을 안 시키는구나. 요즘 굴이 제철이래요. 잘생긴 저분 얼굴. 제철이네. 생일 축하해요. 두 명 장수. 소원 빌시고. 빌었어요? 빌었어요. 축하합니다. 글씨 잘라볼게요. 감사합니다. 생일 파티 한 적 없죠? 없지. 그쵸? 오늘 느낌이 괜찮은데? 오늘 저기 멤버 큰형 생일에다가. 어? 케이크도 주고. 정훈이 형이 소원으로. 케이크 온다. 쌀이 왜 초록색이야? 녹차 쉬폰. 녹차 쉬폰. 자. 이거 먹고 먹으면 돼요? 네. 감사합니다. 정훈이 형 축하해.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해. 축하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자, 지금부터 잠자리 복불복 시작하겠습니다. 야외 씨 팀은 총 3명이고요. 들어오세요. 어, 뭐야 이게 아니야? 네? 뭐야? 자, 나머지 두 분은 연정훈 씨의 생일상에 걸맞게 경단과 요구르트로 정하겠습니다. 아, 연령 맞춤으로 이렇게. 아, 동당. 동당한 거야, 동당한 거야. 동당한 거야. 일단 첫 번째 야외 씨 팀 멤버는 고추냉이 케이크를 드신 딘딘 씨고요. 여기서 또 걸릴 수도 있네? 요구르트는 뭐가 안 들었겠지. 어떻게 들어. 경단에 있나 봐, 형. 요구르트는 없죠? 어, 뭐야 왜 식초 냄새가 나지? 어? 진짜? 너 또 너야? 너야? 자, 시원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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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훈이 형 대기 축하해. 아,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 형님. 아, 수고하세요 형님. 아, 수고하세요 형님. 어, 두렵다 두려워. 오, 요구르트. 야, 수고하세요 형님. 어, 털어. 털어. 야, 근데 식초 냄새 헛났어. 프라이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